리프 리프 입니다 진솔이 요즘에 리비가 무슨 얘기만 하면 윙크를 계속해요 그래서 언니 점심 드시러 가실래요? 언니 안 먹었어요? 언니 심심하죠? 근데 이 윙크면 엄연히 이브 언니한테 너무 맞았어요 저의 파급력이 엄청난거네요 그런거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훈훈하네요 그렇죠 윙크가 습관이에요 맞아요 직업병이거든요 윙크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잘하지 않나요? 진짜 얼굴 안 먹는데 윙크를 한 번 해보세요 진짜? 저 언니 한번 해보세요 윙크를 한 번 해보세요 여기가 너무 귀여워요 에이 감사합니다.